안녕하세요 별빛잠의 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빛잠의 미치입니다 오늘은 스티커로 놀이를 해볼거에요 타라진 과자 스티커를 해봐라 탐정 미션 북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 종류 있잖아요 뒤에 보면 스티커에 번호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찾아서 똑같이 붙이면 완성되는거에요 별이는 오늘 쌍쌍바 한다고? 별이가 할거는 쌍쌍바 그러면 뒤에서 쌍쌍바 스티커를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있죠? 쌍쌍바 이거를 별이 먼저 잘라줄게요 오늘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거에요 저보다 비치가 좀 더 스티커가 많기 때문에 그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눈이 저래 난 그냥 이거야 제가 둘 중에이라면 점선을 따라서 두둑 두둑 아빠 난 이거랑 기아님은 어허가 없어져? 엄마야. 아, 잠깐만. 오빠 얘 완전 짖꽃죽이야. 어? 넙 있다! 언니 너무 짖꽃죽이잖아.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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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잘 안 보여 아기야 예쁘게 붙이고 싶은데 아기야 아빠 여기 안 보여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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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6은 다음번으로 넘어갔고요 엠리 팔 붙여라 팔 붙여라 팔 붙였어 어디 팔 붙였어 맨날 이 차이가 없어 아기야 자기만 눅corn ㅋㅋㅋㅋ 미치야 미치야 언니는 지금 눈iye붙이려고 하네요 응 마지막 자!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게 일거야 마지막 짜잔 아빠 다 했습니다 여름한테 보여주세요 별이 두번째 5S입니다 5S 또 뭐하냐고 이거 커피 그 숫자 뭐야 또 헷갈리는거 나왔어? 30 근데 봐봐 비치가 지금 36자리에 붙여버렸네 다른거를 모르지 여기 어딘가 붙였겠지 36자리에 다른걸 붙였네 지금 여러분들 비치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붙이면 안돼요 지금 이게 헷갈려 버린거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거에요? 여기 있네 36 얘는 뭔데? 그럼 그니까 이거 봐 어? 마음대로 붙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해요 36 다음에는 30 8 7 7 간다 광대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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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저 잘했죠? 울어봐 저 잘했죠? 귀여워? 왜 잘했어? 왜 잘했어? 왜 잘했어? 왜 잘했어? 부 라 오 아니 부 라 오 부 라 오 부 라 오 부 라 오 부 라 오 부 라 오 부 라 오 부 라오 부 라 오 부 라 부 부 라 오 부 고양이가 걸어 다닙니다 파이팅 왜 춤추지 알아? 부 라 오 부 레 오 부 라 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왜 어어어야 너무 많이 많이 한 거 아니야? 언니가 원래 빠르잖아 아아 미취 어때? 미취 언니는 벌써 이 정도나 돼 미취 언니는 방금 했는데 벌써 미취 언니는 방금 했는데 벌써 미취 빌디어 강아지 얼굴 미취 미취 고양이는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고양이가 걸어 꽁꽁 거리고ingt 한국교돼서 꼼꼼 걸어가는 한강이 아니 공공 걸어가는 한강이 아니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든 노래야 꽁꽁 얼음짓 한경이로 고양이랑 걸어갑니다 꽁꽁 얼음짓 한경이로 고양이랑 걸어갑니다 꽁꽁 얼음짓 한경이로 고양이랑 걸어갑니다 꽁꽁 안해 꽁꽁 안해 아빠! 다 했어 다 했어? 응 자, 찍어 아빠, 또 갈래 한개 남았어? 아니, 안 하래 도와줘 도와줘 왜? 비치 혹시 너도 빨개 고치고 싶어? 응 뭐야? 비치아 그거 지금 뭐야? 축자 말해봐 아빠 비치 끝 비치 끝 응 우와, 언니 내장이나 했어 나도 내장을 해 안돼 싫어 싫어 오빠, 언니 이제 안 도와줘 비치아 너 다섯 개나 했어 너 다섯 개나 너 다섯 개나 너 다섯 개나 안녕 안녕 피면 두 갤래였다가 저 가위를 두 갤래요 정답은 바로 정답은 바로 가위 왜 가위죠? 가위를 피면 두 갤래로 되는 거잖아 너 다섯 개나 너 다섯 개나 너 다섯 개나 너 다섯 개